얘들아 안녕? 안녕? 나 시방 머물냐? 요거 바다에 굴이라고 있어 엄마 보고 물어보면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굴을 살짝 삶아갖고 내가 막걸리 한잔 하려고 너희들이 하라 그러시기 뭐야 마음으로 이쁘고 보고싶고 그런게 못보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한다 나 할머니 이게 잘 묵게잉 그러고 요런것도 엄마보고 사다가 해주라 라고 그래라 연약과도 좋고 좋은거이다 음 맛있다 아유 내가 막걸리 한잔 요거 요 굴에 묵을라고 시방 이렇게 묵고있다 숨고지 마라잉 아이고 항상 묵은사람이 아닌데갖고 항상 묵은사람이 아닌데갖고 항상 묵은사람이 아닌데갖고 도가다 도개 도가다 도개 바다에서 바닷물 먹고사는거라 참 연약과도 좋고 좋다잉 맛있다 맛있다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바다에 가서 굴도 따오고 굴도 따오고 고막도 잡고 다 했다 이건 도시로 도시로운게 그런것도 못하고 사무으니까 비싸기만 하고 비싸기만 하고 한잔 좀 먹어야지 음 맛있다 만주가 좋으니까 우리 우리 애들이 손자들이 나 할머니가 술꾼이네 또 그날까싶으네 아이고 어쩌까나 숨고지 마라잉 잘 먹게잉 아 아 앙 맛있다 맛좋다 엉 우리 손자들이 술 먹을까 싶어다 할머니가 아이고 술을 할머니가 술을 많이 마시네 그러고 어짜꼬? 나 술 자주 안먹는다 어쩌라 한 번씩 먹지? 뭐 좋다고 먹었었그냥 한 번씩 좀 먹고 싶으면 거의 한 번씩 먹을게 맛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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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actu니깐 맛있네